7번 배트 물성진 환범경리 이진형님 이지형님 경기 시작합니다. 7번 배트 물성진 환범경리 이진형님 경기 시작합니다. 2번 배트 물성진 환범경리 이진형님 경기 시작합니다. 5번 배트 물성진 환범경리 이진형님 경기 시작합니다. 5번 배트 물성진 환범경리 이진형님 경기 시작합니다. 5번 배트 물성진 환범경리 이진형님 경기 시작합니다. 4번 배트 물성진 환범경리 이진형님 경기 시작합니다. 5번 배트 물성진 환범경리 이진형님 경기 시작합니다. 지금 바로 시상되러 와주시길 바랍니다. 초등학교 6부 화이트, 애플루트, 주민정 선수, 김은영 선수, 최혜민 선수 개선을 지금 바로 시상되러 와주시길 바랍니다. uh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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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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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 60분 체급의 비기너 이 공연 선수 개발을 맨투 4번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화이트 남성고등부 마일러스 74세급의 김민서 선수께서는 맨투 3번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화이트 남성고등부 마일러스 66세급의 스타드 선수, 과탄빈 선수, 김효수 선수께서는 시선대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른팔 2조 잡고 화이트 남성고등부 마일러스 블루 남성부 마스터에서 최승현 선수는 1번 매트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블루 남성부 마스터에서 최승현 선수는 1번 매트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블루 남성부 마스터에서 최승현 선수는 1번 매트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블루 남성부 마스터에서 최승현 선수는 1번 매트로 가주시기 바랍니다.